아 근데 매트를 오랜만인데? 투명장전 이번판은 좀 변이가 빠르게 떠졌으면 하네요 와 숙.. 이거를 어..이거는..아니..뭐지? 숙주인걸 알고 이렇게 뛰어오는건가? 야 와 3초 3초 3! 3! 2! 1! 아 안돼! 아! 밑에 맞나보다 1! 그니까 3 1! 아 지형님 감사합니다! 지형님 5만원원! 케이덴! 아 지형님 오랜만인거 같은데? 아 감사합니다 지형님 5만원원! 어 야 뭐야 지금 어디있어? 어디있어? 도끼? 어 여기? 아 지형님 5만원원! 감사합니다 땡큐! 어 부림들아? 어 지형님 감사합니다 5만원원! 고맙습니다! 아 답이 없네 이거? 어 오지마세! 아 감사합니다 5만원원! 고맙습니다 지형님! 아 씨발! 일로와! 해가리! 어어! 에? 어어! 어어! 쓰리? 열광 왜여기서 열광둘 지랄이야! 도끼도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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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변이자! 변이자! 나는 귀에! 왜 대갈이야 나 쓰리 쓰리 떴냐? 에? 왜 나 쓰리 떴다 쓰리 떴다 쓰리 떴다 쓰리 떴다 쓰리 떴다 쓰리 떴다 야 뭐야 이거 어떻게 된거야 이거 다이드야? 워! 열광 쓰리가 다 떴다 이 다 끝났다 지 지형님 지형님 보고있어? 지형님! 지형님 보고있어? 이 거야 5만원 5만원 5원 리액션 오케이 깔끔하다 나이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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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! 열광 떴다 이거 지금 어유어유어유어유어유어유어유어유어우 어 나이스 지형님 감사합니다 5만원 또 나이스야 이거 지금 다시 어어 어우 바로 피했어 깔끔하게 일로와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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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바 와바 대가리 그냥 보자 보자 대가리 보자 대가리 보자 어쩔건데 우바 어쩔건데 와 뭐야 이거 야 도중에 쓰리가 떠가지고 이거를 그냥 호로로 불해버리네? 다 대가리만 찍었어? 아까 뭐야 대가리가 잘 뜨는 곳이긴 하거든요 와 지금 열광 쓰리 다 떴다 이번판에 변이온 바로 오졌다 지금 누구야? 아 시원님 감사합니다 10만원 온 야 이번판에 후원법을 받아서 이제 변이도 잘 뜬다 기다려봐 나이스 어머 어머 이거는 켜야만해 이거 안키고 휴구야 와 죽을뿐이다 아 이거 못돌리네 피니스 아 피니스 못돌리네 이걸 이걸? 우와 데미지 쌌다 와 와 열광의 시리스니까 MP5가 거의 뭐 가디언급이에요 가디언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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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MP5를 만들다고? 뒤에 소주모거든요? 풀어 팔빵 쳐봐요 구라야 이걸 왜왜왜왜 오 이걸 살려준다고? 야 이거는 좀 아닌거 같은데 오 이걸 살려준다고? 열광 아 열광이래 뭔소리야 어? 거짓말? 어? 수발놈들아? 이거야 또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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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발 야 이거 MP5 딜량이 살 야야 단판 부디 야 임파이터 뭐야 아 나이스 아 지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엄님 통코론 고맙습니다 거노님 감사합니다 동영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오케이 타당한 타당한 생선 어우 나이스 나이스 어우야 아 이거 벌써 봐 기다려봐 이번판 보 봐야지 지금 변이 지금 5라운드부터 터졌어요 지엄님 이번판 보고 가야돼 어우 시발 또 켰어 어우 또 켰어 또 켰어 어우 시발 어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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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닉스 내놔 피닉스 내놔 피닉스 내놔 야 피닉스 날렸다 아아 나 자꾸 시작부터 질죽히네 이거 아 이거 누가 조간네 아 허리 아프다고 아 들어가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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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엄님 저 금포 휴방인거 아시나요 예 영상도 못올리니까 오늘 다시 보기로 보셔야돼 아시겠죠 야 이거 크레모 깔아야되냐 아저씨 소주 비심도 비심도 조심해봐 야 1500들 달았어 야 개피야 깎아봐 깎아봐 어 아 야 보급모브도 어차피 안 돌잖아 아 피니스 아유 그 가디엄모브 돌리고 싶은데 에 스탬퍼 쏴주겨 개때려 나 열광이잖아 돌지마 스탬퍼 개피야 가야돼 우어어 우아 어어 들어와봐 어어 어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어우 이게 카스지 야 여기 혼자 가게 괜찮아 알지? 임파이터에 암토치 알지? 무척 좋아 절대 안죽어 절대로 안죽어 이거 어어 아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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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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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 야 이거 이거는 절대로 이거는 여기 일직선 일직선 뭐냐 뭐라야되냐 일직선 이제 오케이 아 몰라 일직선 무적 오케이 어 뭐 말인지 알죠? 어 어떤 느낌인지 알지? 뭐라말랄지 너 근데?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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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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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쌌 땐다 뭔소리야 수호야 발음 조심해 쌌어 쌌어 또 줏게뻔했다 야 빨리 녹여야돼 이거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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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모스 탈모스 장전할게 MP5 좀만 봐줘 뒷받침해주고 뒤 한번 봐줘야돼 변신서 좀 잘보이게 쏴주고 오케이 쏴주고 뒷 뒷 둘이 봐 뒷 둘이 봐 오케이 뒤에 보고 오케이 잘먹는다 오케이 장전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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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? 버틸 수 있겠어? 나이스 오케이 1인공 안 터졌구요 1인공 한 번 더 애들 어디야 이거 1인공? 와 안 터졌어 어우 앙 8인공 용 사주 내가 좀 잘 막아 지금 서브 점프야 나? 아 이게 안맞아 인파이터 까비 그게 맞집이야 여기 맞집이야? 아 맞지 맞지? 아 야 20레벨 못진거 좀 아깝다 레벨 보급 플레이할걸 레벨 안보급 플레이했다 나댈걸 거냐 이번판 변이온발 뭐냐 연잎밥 내놔 연잎밥 아 나이스 마지막이 이게 나와준다고? 개꿀 빨아버렸자 나 또 질주 빼라고? 싫어 이번에 그만 좀 빼 뭐야 이거 아 야 미안 이거 근데 탁구 어쩔수 없는거 알지? 마음 아픈데 어쩔수 없는거 알지? 미안 미안하다 이거 어쩔수 없는거 알지 이거? 어? 선의의 경쟁이였어 아깐은 어 어쩔수 없다 이거 탁구는 오케이 야 이거 좀 애들 뚫리게 냅둬야되나 이거? 야 헤드샷 맞으면 안되는데 뚫린다 뚫린다 밑에 뚫렸다 나이스 개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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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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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그냥 너네 그냥 죽어 어 헤드야 폭사람 끄는데? 이러면 미안한데 난 헤드 맞출 생각이 없었어 연잎밥하면 터뜨려야되는데 야 은신소존 밑에 있는거 같은데? 중복탈 올라오겠는데? 빼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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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뻔하지 확살슬까? 아 안써와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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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잎밥 깎아 이거? 깎아? 뭐 연잎에 뭐야 안 터는거지 질주킬 준비해야되요 밑에 준비있거든 밑에 소존있어 형들 빼자 좀비 다섯마리 남았네 장전 재생강화 좋아요 으아이 왜 안죽어 얘 안 보여 소조물있어? 와 은신소존 뭐야? 와우씨 투명도 싫어해? 더블 점프 고장 체증 나이스 적응력 어 더블 점프 일다네 아 근데 캥걸 없는 더블 점프도 좀 별로거든요? 아지트를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옆쪽에서 감염이 잘 되잖아 여기다 깔아놓자 좋겠다 좋아 우와 자꾸 내 앞에만 자꾸 여기가 튀어나오네 야 님들아 이번에는 그냥 펀션 말고는 메론으로 할까? 아니냐 내 메론 메론 어디갔냐? 아 뭐야 이거 시원이야? 도장? 야 뭔데 2천 딜드 아니야? 야 몇 킬이야 지금? 와 종교 57킬 와 뭐냐 이거? 300점인데? 안 죽는다 매번 어 롯스틱 어 적폐 적폐 와 얘네 뚫리게 돼 있어 너희 인간 때 뚫리게 돼 있어 여기 건슬만 주구장창 쓰다가 뚫리면은 메론 핫살 가자 하자 어 정신 사나워 러스팅 어 러스팅 안맞겼네 뭐야 어 소름 날려 날려 어 러닝 개무서워 스탬퍼 적응력 버그가 있는데 스탬퍼 건넣고 아무 좀비로 바꾸고 다시 스탬퍼 넣으시면 권이 붙어지지 않는 한 그 속 권을 놓으실 수 있습니다. 변점수 개꿀 아 변점수 들어온다고 이렇게 쐈다 어 개꿀 어 개꿀 어 어디야 왜 떨어졌어 왜 야 애 죽었네 이거 마지막 한 발 아 개꿀 와 뭐야 이거 마지막 갑도둑 좀비 69킬 와 69킬 와 나이스 제발 완전히 죽ảo 토 elle 에어컨 인 인 인 낙 잇 Tanz 이런